평소 존경하는 전국의 300만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만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임직원 여러분에게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제 4월 1일을 우리는 맞이하고 본격적인 봄의 기운을 우리가 받는 아주 좋은 계절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이런 좋은 계절이 되면 또 몸과 마음이 함께 바쁘지는 우리의 주인인 농민들은 지금 1년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참 부단하게 이리저리 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라 엊그제 주말이었는데요 제가 잠시 농촌 현장을 잠시 돌려봤는데 농민들이 참 요즘에 고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일손 때문에 또 고심을 하고 계시는 농민들도 계시지만 지금 무슨 씨를 뿌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참 고심이 많으시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런 저런 고민 속에서 농민들은 지금 한창 우리 1년의 농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 5천만 국민들은 우리 농민들이 피워놓고 농민들이 만들어놓은 농촌의 아름다운 봄의 계절을 구경하고 또 관광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산천을 찾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농민들의 노고가 녹아있는 그런 모습에 그런 것에 5천만 국민들이 이 좋은 계절에 우리 농촌을 많이 찾는 그런 계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수상을 하셨습니다 새농민상을 받으신 많은 우리 농민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새농민상 한 분을 만들어내시는 데는 적어도 5년에서 10년의 노고가 필요합니다 그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 농협의 조합장님 여러분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새농민상에 의해서 자랑스러운 조합장님 세 분이 또 상을 받으셨습니다 파주 연천축협의 이철호 조합장님 참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농협을 한번 찾아가 뵀는데요 그때 구제역이 발생해서 고생하고 있는 현장을 잠시 방문했습니다 경제사업장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모습도 좋았고요 그리고 소나 소를 경매하는 경매장도 하고 계시고 특히 인상적인 것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 벌꿀, 농협들이 자재를 공급해야 되는데 우리 파주 연천축협에서는 벌꿀을 사육하시는 농민들을 위해서 모든 자재도 거기서 팔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몇 년 전에 우리 구제역이 일어나고 AI가 일어나서 수많은 우리 가축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죽은 가축들의 영혼피를 세워놓고 있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셨는데요 참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이철호 조합장님에게 거듭 축하를 드립니다 사모님은 아마 지금도 축사에서 사료를 주시기 위해서 못 오신 말인데요 가서 거듭 제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의 우리 권덕희 조합장님은요 양구에는 농협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요 아주 큰 농협이죠 저런 큰 농협을 리드하고 계시는 분이 논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만평 넘는 농농사를 지으시는데 제가 언제 지나가면서 원조합장님이 논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잠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저만은 논을 경영하시고 또 큰 구운의 농협을 경영하시는 분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우리 1118분의 조합장님이 어찌 농사 안 지신 분이 있겠습니까만 또 대단히 농사를 지으시면서 농민들의 그 뼈아픈 그리고 농민들의 땀을 이해할 수 있는 조합장님이시기에 올해도 또 당선이 되시는 영예를 안으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우리 남청주 농협의 이기룡 조합장님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연속에서 1등을 거듭 하신 분은 물론이고 소문으로 보면 아마 이분의 하루 일과를 보시면 24시간을 거의 농민과 함께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조합장님이신데요 두 사모님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그동안의 노고를 진심으로 이루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 오늘 자랑스러운 조합 농협인상을 받으신 18분의 우리 임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15분의 조합장님 여러분 각 부분에서 특별히 사업에 성과를 내셔서 상을 받으신 조합장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300만 농협인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1118분의 조합장님 여러분 우리는 3월 13일 4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조합장 선거를 잘 치르냈습니다 4년 전보다 고발 건수 또 전체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건수로 보면 거의 20%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건수로 보면 67%가 줄어드는 아주 훌륭한 조합장님 선거를 치르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사석에서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정심을 먹으면서 제가 조합장 선거를 적극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거꾸로 제 손을 잡고 농협이 이번엔 조합장 선거를 너무 조직적으로 잘 대응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저에게 격려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선거를 위탁해서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생도 컸지만 경찰청, 경찰청장을 제가 세 번을 만나서 여러 가지 부탁을 드렸는데요 본인께서 직접 신문에 기자회견을 하는 등 각 청에 여러 가지 지시를 해서 선거 지도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감독하고 있는 농림부도 이번 선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르는데 많은 애를 써주신 결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히 농협중앙회 선거관리를 주관해 주신 우리 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특히 지역본부장님 그리고 지부장 여러분 그리고 조감처 우리 직원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에 맞이하지 않습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현직 당선율이 높았다는 평가도 있을 뿐 아니라 여성 조합장님의 당선도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덟 분이나 여성 조합장님이 탄생을 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가장 돋보인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mbs 방송에서 선거 개표 방송을 했습니다 아주 뜨거운 경청 또 방송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도 칭찬을 많이 들었고 저도 직접 그 방송을 보면서 정치 선거 못지않는 선거 방송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신속하게 자기 지역의 조합장 당선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보도를 해 주신 농민신문사 여러분에게도 노고로에 진심으로 감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선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새로 당선되신 조합장님 수가 462분인데요 농협중앙회가 아마 462분의 조합장님에 대한 갖가지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앙회가 462분의 새로운 조합장님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길잡이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모레 우리 전국의 조합장님 1118분을 모시고 우리는 무박일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합장님들에게 많은 지혜도 드릴 계획이고 또 새로 당선되신 조합장님들끼리 인사를 하는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신 직원 여러분은 물론이고 또 지역에서 조합장님들을 모시고 오는 직원 여러분들에게 조합장님들의 오고 가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에 맞이하십니다 특별히 내일 우리 조합장님들 컨퍼런스에는 총리님께서도 와서 축하를 드리고 격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장관님도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작년 1년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기대위원회를 이 자리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정기대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컸습니다 특히 금융지주가 예년에 없는 성과를 냈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무려 1조 2천억 원의 흑자를 내서 범농협 차원에서는 약 6천억 원에 해당하는 흑자를 내서 지역농축업의 전체 배당을 3.2% 정도 배당을 해드리고 특이할 만한 것은 우리가 감채를 할 수 있는 적립금을 그리고 조합상호지원기금을 작년에 여러분이 열심히 해 주셔서 무려 1천억 원을 적립한 바 있습니다 의미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소 미흡한 회사들도 있었지만 더욱 분발해서 금년에는 소위의 성과를 다 함께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빌어맞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진아 노동조합 위원장님과 노동조합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최근에 농협은 1년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팔도를 돌면서 농민들에게 직접 농협중앙회가 업무보고회를 엊그제 제주도를 끝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농민들은 무려 7,100명이 참여를 한 바 있고요 또 거기에는 시 도지사님은 물론이고 또 국회의원님들까지 참여해서 농민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농협은 1년의 중앙회 업무에 대한 보고를 소상하게 농민들에게 해드림으로써 농민들이 매우 뜨거운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직원 여러분 농협은 법에서도 운영 공개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농협은 물론이고 중앙회도 업무에 대한 공개를 한다는 것은 농업협동조합의 특별한 일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반드시 이런 업무를 공개해 줌으로써 농업인에게 신뢰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법과 정관에서는 분기 한 번씩 우리 업무에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반드시 그거를 이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운영 공개가 농협의 신뢰를 얻는 것이고 또 경영자들의 자신감을 얻는 그야말로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업무 공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 공개가 다소 형식적이었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농민을 찾아가는 운영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전통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 보호회를 준비한 인재개발원과 지역본부장님 여러분 그리고 조합원을 모시고 이게 왕복한 지부장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업무를 주관한 부서는 이제 평가를 해야 합니다 평가를 통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조합원들을 모시고 우리가 운영 공개를 할 것인가를 한번 되짚어보고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소홀히 했던 것인가를 한번 다시 보고 그리고 수많은 농민들이 손을 들고 그리고 쪽지의 건의사항을 시시했던 것들 그야말로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우리가 바꿀 건 바꾸고 또 제도를 개선할 건 개선하고 그리고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대응할 건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시거나 글을 써놓고 가신 분들은 개별 통지를 통해서 그분들의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평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3월 초에 농협의 자회사 사장님 그리고 경영층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무박 2일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는 새벽 2시에 농가를 방문해서 딸기를 수확한 적이 있습니다 수확된 딸기를 공판장으로 이동하고 공판장에서 딸기 경매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농협에 근무를 하면서 아마 새벽 2시에 딸기를 따보고 그리고 공판장을 이동해서 공판장의 경매 현장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었고요 금융업무에 근무하다 보면 다소 소홀해질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의 판매 현장 눈으로 보고 농민들의 아픔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농민들이 돈을 벌어서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인가에 대한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필요가 있었기에 무박 2일의 컨퍼런스를 통해서 산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업 분리가 된 이후로 경제지주 금융지주 상호금융 34개의 자유사회 임직원이 10만 명이 근무하고 있으면서 우리 스스로 서로를 이해하고 있지 못한 부분을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흉금을 틀어놓고 여러 가지 얘기를 던진 바 있습니다 거듭 부탁해 드리는데요 부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사회 여러분 다른 분들하고 식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끼리 가끔 정심도 드시고 저녁도 드시면서 우리가 하나로 가는 방법을 스스로 택일해야 맞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가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농축엽이 하나가 되고자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계기를 그날 저는 마련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국에 157명의 지부장이 있습니다 지부장은 중앙의 일과 금융지주 일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분들을 1박 2일 워크샵 한 대를 잠시 들겠습니다 저는 전국에 있는 지부장님들에게 우리 10만임 직원들이 남다른 애정으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아주 꽤 큰 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니 지부장들이 고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부장들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가 조금 더 느끼고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일산 킨텍스에서 이념중앙교육원을 연 지 3년 만에 만 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만 명 중에 10%인 천명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는 현장을 가서 보았습니다 저는 농협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념과 사상을 이업한 농협이념중앙교육원이 만 명을 돌파하면서 우리 농협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성과가 달라지고 그리고 농협을 보는 신뢰도가 달라졌습니다 비록 10만 명 중에 10%인 만 명이지만 만 명이 매기 역할을 해 줌으로써 농협의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요 천명이 모여서 다시 우리가 농협의 정체성을 새기자고 하는 그 눈동자에서 저는 농협의 미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농협이념중앙교육원 모든 임직원이 이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승진하시려면 아마 이념중앙교육원을 이수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는 교육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의무화 되어 있다고 하지만 왜 내가 이념중앙교육원을 가야 되는지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치는 농민이기 때문이라는 사명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대전에서 경제사업을 종사하고 계시는 160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농협경제대표께서 또 축산경제대표께서 아주 잘 기획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농협에는 수많은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경제사업장에 종사하는 것을 그리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지역농협의 서비스센터 APC, RPC, 주유소, 도전공장, 가공공장, 하나로마트, 농사재 판매장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과 중앙회의 최접점에 있는 공판장에서 시작해서 하나로 유통에 근무하는 아주 소중한 분들을 모시고 컨퍼런스를 했는데요 매우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구석지고 그늘지고 소외받고 있는 직원들에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었어 그 사람들이 가슴에 있는 그 일을 끌어내서 우리 농민들에게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에 맞이하십니다 한 가지 칭찬할 일이 있습니다 국정감사에 가서 보면요 왜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느냐고 국회의원들이 따져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고용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지가 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우리 인사부가 저희에게 와서 보고를 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고용을 우리 직원의 3.1%를 장애인으로 고용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용을 하지 않고 고용 부담금 40억 원을 내왔습니다 그런데 각 자회사별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채용을 하신답니다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장애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장애인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우리가 고용할 수 있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3.1%를 고용해서 우리가 사람을 쓰고 생산성을 높이는 게 이익입니다 그냥 고용 부담금 40억 원을 내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꼭 고용해서 우리 법으로 고용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 창출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에 맞이하십니다 그토록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농민 곁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이 농민들의 가장 바쁜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농민 곁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가 못 간다 할지라도 마음은 농촌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농촌에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은 이때 농촌을 찾을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농 작업단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든 인력을 우리가 조달해 줄 수 있는 수단을 만드셔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농민들의 그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업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표 여러분 사업장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모구촌 사장이 저한테 왔습니다 모구촌의 본사를 김제로 옮기시겠다 그랬어요 제가 너무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렸습니다 남해화학도 본사를 여수로 옮긴 뒤로 그야말로 엄청난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십시오 현장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땀을 같이 하는 모습은 노동생산성을 올리기에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시오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자유사장님과 임원 여러분들은 다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둥글고 그리고 그들의 땀과 그들의 혼을 같이 섞어서 노동생산성을 올려서 우리 농촌에 많은 지혜를 뿌릴 수 있도록 하는 때가 왔습니다 때를 놓치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얻을 게 없습니다 특히 우리 농민들은 지금이 때인 것은 지금 씨앗을 뿌려야 우리가 가을에 수확을 얻기 때문인 것과 같이 농협도 지금 씨를 뿌려야 합니다 지금 뿌려야 우리는 금년 12월 말에 알찬 소득을 올려서 농민들에게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이 아시고 현장으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지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정말 중요한 일들이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R&D 센터에 대한 얘기를 2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물론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직원 여러분 농협의 R&D는 미래 5년 10년 우리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수단도 되지만 이 곳에서 머물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가정을 살필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R&D 우리는 R&D의 성과를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저주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없이는 우리의 미래를 탐부할 수 없기에 R&D 시설에 대한 반드시 중앙회가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와서 그랬잖아요 농협중앙회의 부동산 잠을 자고 있는 것이 30%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거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게 농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NH 리츠 부동산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전담을 해가지고 잠자고 있는 부동산을 깨게 만들어라 그런데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셔서 이런 자원들이 농촌에 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촌에 젊은이 없습니다 우리 만들어야 됩니다 조합원이 앞으로 5년 후 10년이 가면 100만 명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가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농부사관학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농부사관학교 학생을 모집하고 있고 청년농부사관학교를 설계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이것도 속도를 내서 우리 농촌의 젊은이들을 반드시 둥지를 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이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거듭 작년 1년 고생하신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3월 한 달 정말 줄기차게 여러분이 달려왔습니다 정말 잘 돌려왔고 1년을 준비할 수 있는 3월은 정말 보람있는 3월을 보냈습니다 관련된 모든 임직원에게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4월 농협이 있어 행복하다는 농민들의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지혜를 부탁드리는 밤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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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